저희 목표는 3판을 해서 3등 안에 들기 개인 녹화입니다. 통화는 봄수랑만 할 거고요. 요리님은 담비우님이랑만 할 거예요. 어 진짜? 이렇게 해서 다른 명중에서 3판에서 3등 안에 들기 다드시 Okey 합시다 다 들어왔나요? 예 합시다 하나 둘 셋 아 저 저 안 했어요 어 저 저 안 했어요 갈게요 하나 둘 셋 만날 수 있을까? 접속자가 많아서 입장할 수 없다 나도 헐 자 할게요 하나 둘 셋 들어와 졌다 들어와 졌다 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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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 한번 해주세요 채팅 만났다 만났다 아 만났네 보이스터 꺼주세요 다 있는거 같은데 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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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있고 니네 그 뭐야 방 나눠요 네 네 아 만나기 진짜 힘들다 저희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아 짝이구나 켰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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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여러분들 저희가 한번 1등을 해보죠 총 30명에서 이 도시 안에서 최후의 1인이 되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하여튼 저랑 봉수는 팀이구요 봉수님 네 저 티 보이시죠 예 그 바다타고 쭉 만나죠 바다타고 해변가에서 오케이 오케이 뒤에서 이 누르면 암살이었죠 야 너랑 나랑 엄청 몰렸어 티 눌러봐 야 끝과 끝이네 끝과 끝이네 끝과 끝이네 일단 파밍홈에서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어 일단 여기 다른사람 있어 다른사람 있어 조심하세요 최대한 사리면서 만납시다 그래그래 여기 누가 이념해내고 누가 봄수인지 모르니까 막 아 뭐가 다가와 야 뭐가 다가와 뭐가 다가와 뭐가 다가와 요로야 뭐가 다가와 요로야 뭐가 다가와 요로야 뭐가 다가왔나오 요로님 뭐가 다가와요 저도 총맞았습니다 아 너 죽었어요 아 누가 나한테 총 쏴 아 아 녹화를 늦게 켰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캐리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마세요 주영대님은 죽지 않아요 지 도 도 오 샷권이다 이득 맞어 차총이 샷권 나쁘지않구만 자 이렇게 X와 Z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야 근데 요로하고 다미오는 잘하려나 모르겠네 아이 그 애들도 하루종일하던데 연습 서두로 하겠다고 어 장담 없겠네 그럼 야 우리 여기 X 이제 보여요 T에서 어 어 여기서 만나자 봄수 가고있어요 아 이거 헬메 먹어야겠다 헬메 먹고 어디있어요 가자 가고있습니다 어 만났다반 났다 만났다 봄수야~~~~~~~~ deriv 예언니 죽어 про 찍어버리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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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뚝 빼기 가자 가자 우리 총 먹으러 가자 무섭다 무서워 아 저 죽었어요 네? 아하 죽었어 안 돼 나 너무 힘들어 안 돼 나 외롭게 싸워야 되잖아 근데 이번엔 너무 멀리 그렇게 됐어 맞아 너무 멀었어 어 봄수찜 봄수님이봐 이념의 집이랑 같이 있는데? 구경이겠다 아 진짜? 걔네 같이 있나보다 아 이분들이랑 만났구나 부럽다 우리도 만날 수 있었는데 어 뭐야 이거 집 떠나와 열차 자자고 훈련소로 오래 걸려 어 E M M A A A A A A A A W 난 죽었다 아아.. 샵본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쏴야겠다 야 봄숭이 방패라도 들어! 어쩔 수 없다! 어 방패병! 어어 야 여기 있어 여기 위층에 있어 내가 한번 쏴볼게! 이거 안맞나? 나 쏴볼게 오! 아아.. 근데 나 조금 무서워 아 사람소리가 들린다 아 방금 담요님이었는데 사소리가 들렸는데 진흙대 혼자서 열심히 살고 있어 아 진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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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흙대였다 진흙대였다 메롱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어 뭐야 뭐야 진흙대 나 때리는거야 지금? 넌 끝났다 어! 어디야! 이러지 마세요! 아 쟤가 나 먼저 쳤어 아닌가? 나 빼고 다 사면 돼 우리 빠르게 아 sugars 아 근데 이거 쟁였다 되게 진흙대 죽었다 진흙대 복수해야지 진흙대 복수할거야 eh 할 수 있습니다! 총알이 없어 총알이 뒤에 가서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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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글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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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야 누가 죽었냐 누가 누가 쓰나 쏜다 쓰나 쏜다 아 죽었대 죽었대 죽었네 아 너무 못하잖아 죽었대 뭐하는거야 보고있나 렉스 운영자님 저희 총알 한 발을 안주세요 아주 평화롭게 파밍중이세요 안돼 10명 나왔다 봉수님은 두 분 다 살아계신거 같은데 둘이 같이 살아있네 같이 다니니까 오래 살아나보네 이 컨텐트 박스 어 아 봉수야 크릴 났다 일로와 일로와 야 봉수야 크릴 났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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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수야 도망치라고 못이겨 못이겨 여기 어딨어요 여기 여기 아파트 안에 야 건축이라도 먹어야겠어 지금 어쩔수 없어 일곱명 남았대 일곱명 아 뭐야 앞에 쳐 앞에 쳐 쏴 이제 1인데 저 한명이 탱커 해주고 있는데 어디갔어 얘 어디갔어 여기 옆으로 갔어 떨어졌나봐 떨어졌나봐 봉수님 봉수님 도망치세요 죽으시면 안된다고요 키먹어 키먹어 키도 없어 키도 없어 나 죽게 내가 죽게 내가 죽게 일로와 일로와라 먹어 먹어 나 있어 나 많아 야 우리 아무것도 못하다가 죽겠어 저 탱크하니까 괜찮습니다 탱크하니까 봐봐요 이 듬직한 모습을 보세요 이럴수가 쓸모가 없어 녀석 쏴봐 쏴봐 야야야야야야야 도망가졌다 녀석을 버리고 가야돼 이 녀석 아아 아파요 아프구나 야야야 여기 유엄지역이래 도망가래 여기 물온데 봉수야 도망가야된대 걱정하지마로 아니 여기 총이 없어도 문제야 안돼 안돼 봉수야 어디서 쏘는거야 우리 형 괴롭히지마라 봉수야 봉수야 이리야 죽으라 저네 죽으라 마찬가지야 으아악 으어어어어어 아아아아아 봉수야 봉수찍이 죽었어 형 오득이야 인엄엔 떨리겠다 지금 좋습니다 인엄엔 그쪽에 아무도 없음이다 지금 마우스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있었나봅니다 야 큰일났어 안ishment east 아 아 4등이야 3명이 덜 쫓아왔거든요 진짜 저 가만히 있었는데 3명이 쫓아났어요 왜그래 아니 어떤 방을 들어가는데 한 명 있는거야 그래서 싸웠지 그래서 나왔어 또 한 명 있는거야 싸웠지 근데 또 도망가는데 한 명 더 있는거야 그래서 난 총을 본 적이 없어 맞아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갑시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야 봄수님 너무 멀어요 우리는 진짜 멀다 위치가 야 이번엔 잘하자 이번에는 아니야 근데 그렇게 멀진 않아 그렇게 멀진 않아 그렇게 멀진 않아 다리 하나만 더 건너면 되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 근데 다른 사람 왔어 아 이게 로카를 하니까 조금 저격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어 이거 마우스가 왜이래 이거 뭔가 마우스가 이상한데 이거? 뭐 일정 이상 안가져 어 됐다 어 아닌데? 안되는데? 왜이래 이거? 뭐가 문제야? 아 이거 너무 아이씨 좀 넘어가라 좀 아 이거 왜이래 이거? 아이씨 미치겠네 진짜 아 아 왜이러세요 처음부터 아 정말 기분 나쁘네요 이러지 마세요 아 나 10권 밖에 없어 목 따이는 거 아니겠지? 아 아 왜이러세요 처음부터 아 정말 기분 나쁘네요 열정 아 아 마우스가 안 돌아 아 마우스가 안돌아 마우스가 안 돌아 도망가야돼 됐어 됐어 사나 instale 擦으으으으으lay kuhr 1 누구있어? 저저거 공격해가지고 뚜끗 폈어? 뚜끗 폈어? 잘했어 잘했어 어 마우스가 안 먹어 아 이거 일정량 이상 안 돌아가 왜 이거 고장 났나 마우스가? 볼수님 이거 아무래도 이거 순화를 많이 먹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애요 오오! 봉수님! 봉수님 아무래도 스나를 많이 먹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 명 죽였어요 오오! 봉수님 나 거의 다 왔어 니 근처야 나 니 뒤야 니 뒤쪽이야 저 여기서 저 에펠탑 에펠탑 전기 요기쪽에 있을게요 오오오오 죽은거 아니지? 오 렉 걸렸다 큰일 났다 총이 없다 총이 없다 총이 없다 총알이 없다 그러지마.. 그러지마 죽지마 iter 야야야야 뒤에 봐봐 뒤에 봐봐 야야야야야야야야 안녕하시오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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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야 보고싶었어 갑시다 제가 지금 있는게 권총밖에 없거든요 어어 담요지머가 티먹었나 본데? 저는 이 낡은 장돌이 하나로 우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 자 그녀석은 지금 가까이 있어요 서를내면 안돼요 자 점점 올라가 봅시다 점점 점프 자 그녀석이 어딘가에 실천데 어? 야 쥐닙대 지금 가운데에 있는데? 쥐닙대 따라가겠습니다 야 쥐닙대 거기있어 거기 위에 올라있어 위에 있어 위에 숙일거야 우리 지금 A포인트 너무 일찍 가는거 아니니? 근데 이와 사람옴 일단 제가 지금 한창도 없구요 어 언제 거기까지 가셨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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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나 썼어 누가 나 썼어 누가 나 썼어 어디지? 어디야? 아 저쪽 저쪽인거 같은데? 야 나 진짜 아파 나 진짜 아파 나 진짜 아파 회복 키트 쥐닙쥐닙 그거 너야 저거 너야 여보세요? 너 그 망치들고 있는거 너야?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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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쥐닙 우리가 우리가 1등을 하는거야 나 바랄수 이상해 근데 죽이러가 저기 건물 건물에 있다 야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안돼 안돼 당뇨 당뇨 야 너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 아니네 아니네 야 이게 2명이야 2명이야 도망가는게 좋지 않아? 나 총이 안 죽었어 야 총이 안 죽었어 야 총이 야 총이 아 뭐야 야 10명 남았다 봉사로 쥐닙대 만나 일단 만나 총이 안 죽었어 누가 쐈어 누가 쐈어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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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심해 누가 쐈어 어디서 몇시 방향이야 몇시 방향이냐 바람으로 보니까 북서쪽 방향에서 누가 날 적었겠다 그렇지 나도 모르겠어 내가 여기 적이 오면 적의 뚝배기를 깨겠어 참고로 뚝배기는 머리다 뚝배기 뚝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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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바람은 어어어어 뭐야 뭐야 야 서로 공격하면 어떡해 왜 내 뚝배기를 쏴 뭐야 야야 한 명 올라오고 있어 어디 어디 안 돼 나 뒤쪽에 사다리쪽에 어 올라온다 그쪽 입구에 사다리에 올라가 사다리에 올라가 사다리에 올라가고 있어 봉사야 올라가고 있다 옆에 옆에야 올라가고 있다 옆에 옆에야 올라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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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올라갔어 올라갔어 오마이피 으악 오 네 하드키리 잡았어 잡았어요 다른 명 남았어 봉사야 잡았다고 봉사님 완전 하드키리 했습니다 오 야 둘이 사기가 좋으시옵군 나도 아이템 먹을래 왜 안 열려 어어어어 야야야야 죽었어 하아아아 아하 어허 죽었어요 봉수님 또 4등이야? 나 5등이야 죽인 사람이 닉네임이 뭐냐면 여메님의 남자 노예야 다 죽었네 방풀 그만하세요 시청자가 나 죽였다고 왜 방풀하세요 어 짜증나요 방풀 아 이거 최후의 1위는 어떻게 언제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안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할 수 있어 야 바로 간다 잠시만요 오해가 할 수 있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저 C 7초 그만해 바로 합니다 냐암 하나 둘 셋 고 과연 삼지 이명중 우리는 최후의 1위 될 수 있을 것인가 운빨로 이겨야 될 것 같애 뚝배기 힘겨워 힘겨워 저 이번에도 뭐네요 마음의 거리도 몸의 거리도 키미노 남아야급 아니 아니 우리 왜 이렇게 항상 멀리서 짓느냐 저희는 아닌가 아 왜왜왜왜 아 아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 하지마라 하지마라 하지마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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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수납총을 야 여기 어 아 아 아 야 야 야 야 야 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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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악 총도 없는거 같은데 딱보니까 우리들은 승리한다 이거 뭐야 이거 얘 누구야 총도 없는거 같은데 여기서 뭐하냐 너 앞에서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우아암바 으아아아아아악 죽지마아 몸ramble 내 위치 봐줄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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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휑대 죽었어!? 응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패배원님 죽었고 아!! 봄패우 Todduen 위치 봐줄게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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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eter 죽었어 아 누가 나 쐤어 나 위치를 봐준데 알려준단 적은 없잖아? 어 뭐야? 쟤 누구지? 누군이 왜 뚝배기가 깨질 것인지 쿠리탄? 아 총알없다 큰일났다 어 죽였어 죽였어 마티니님 죽였다 내가 죽였다 2킬 했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아 죽였어 죽였어 마티니님 죽였다 내가 죽였다 2킬 했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농도 죽었다 야 집중한다 오 라플로 왜 이렇게 많아지 이형님 뒤 뒤 뒤 뒤 뒤 뒤 아무도 없고 위에 있어요 어 뭐야 누구야 누구야 쟤 누구야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이러지마세요 글로 한 명 갑니다 들어가요 어 지금 템먹는건 아닌데 이형님 난사 어디죠 아 회복키트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지 아니 어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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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킬 그게 아니 본 발이야 어? 안 되겠다. 소원 닦고 안 돼. 요로아 죽었어? 아무나 봤다. 야 1등 각이다. 피만 먹으면 오 피다! 피다! 오 피다! 그 피는 이녀맨이 머리에서 나는 피였는데 야야 너희 죽었어? 네. 죽었습니다. 일단은 이건 잠수 게임이야. 야 이거는 절대. 어 뭐야. 무슨 소리야 이게. 물이 빌려온다. 으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안 돼. 여러분들 왜 이렇게 저 혼자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뭔 말이에요. 운 좋게 살아남으신 주제에 하나, 둘, 셋! 아 누가 친추 넣었어 갑자기. 저도 친추 넣어서 못들어왔어요. 저 친추 넣어서 못들어왔어요. 이 아줌이 나의 아이디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바로 한다. 하나, 둘, 셋.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얘 뭐야? 얘 얘 뭔데? 혼자서 멍 때리고 있어. 여기 너무 많아 여기 너무 많아 사람들. 으아악! 도망쳐 도망쳐요. 여기 너무 많아 여기 너무 많아 사람들. 으아악! 도망쳐 도망쳐. 너 뭐어! 바로 근처네. 건물 옆에서 뛰어가는 곳이인가요? 야 범수 죽었어. 범수 죽었어. 저희 좀 숨어있을까요? 그럴까? 우리 좀 숨으면서 할까? 저 단면이 근처입니다. 야 뭐야? 너야? 응. 여기 총있어. 건물 안에 여기여기. 먹어놨냐? 총알이라도 먹어. 같은 총이네. 느낌이 좋지 않다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수류탄 먹고 어 얘네 너무 너무 벌써붙었어 권총도 필수인 것 같다 이게 보니까 권총을 먹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 공수가 죽었다 어 방탄보 방탄보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방탄보 일단 뚝배기 뚝배기 보호막이 생겼으므로 저는 뚝배기를 당하지 않을거에요 천천히 해야 돼 뚝배기 아싸 야 바닷물 이쁜데 아 이쁘다 이런네 남자친구랑 같이 와야되는데 이거 한국바다 아니야 한국바다 아니야 물색깔 보니까 너무 청량해 인정 하하하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초반 날 하 님이랑 바닷길 걷고 있고 뭐요? 아니요 너무 좋다고요 행복해요 저 지금 너무 행복해서 웃고 있어요 흐하하하 하하하하 무서워 어 그러지마 놀랬잖아 어하! 뚝배기를 깼어요 성공적 자 이렇게 하는겁니다 게임은 좋았어요 엄청난 이득입니다 그렇지 자 스나이퍼를 가져줍시다 어 저기 하나 보였어요 하나 봤어요 제가 뚝배기 좋았어요 제 일단 두명을 잡았어요 일단 제가 이걸 캐리하고 있단 증건데 이번판 쉽게 이길거 같네요 일단 요루루가 죽었어요 자 맵을 봅시다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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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에요 뭐야 뭐야 어 어 큰일났다 쏴 쏴 쏴 쏴 쏴 쏴 안돼 안돼 뚝배기! 뚝배기!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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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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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어 죽였어 해보키트가 없어 해보키트 없어 큰일났어 어 아 죽었어 아 있었는데 뭐 살리냐 안돼 더 쉽다 킵만 있으면 됐네 킵만 나 살아있어 살아있어 나 살아있어 나 살아있어 어디야? 나 나 지금 에이포인트에서 왼쪽 왼쪽 어 열한시방이야 열한시방이야 나 나 에이포인트에서 오른쪽이야 나는 한시방이야 한시방이야 네 여덟 명이 남았네요 인여메님 살아있네요 아직 봄수님 죽었으니까 인여메님 살아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안녕 어디 계시나요 저 에펠탈 옆쪽입니다 위치를 말하세요 요기 한시방향입니다 한시방향 끝자락 그렇게 말하면 제가 어떻게 알죠? 아 아 저 K6입니다 K6 어 K6 어 K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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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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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2야 제2야 제2야? K6 제2 어 누구야 폭탄해졌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도 아니야 б 죽어angers 좋아 죽은거아닌지? 죽은거아닌지 딸뚜石 불탄을 던진다 야아아아아아 Hak 안돼 стороны 무이야 아아아 SHEAAA 안 돼어어어 그 앞에 있는 집에 띵띠야 T! 띵띠야 T! 프리피해! 프리피해! 띵띠야 뚝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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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먹어! P먹어! 나 1패탑에 있어! 나 1패탑에 있어! A포인트 있어! 아, A포인트 어, 지금 4명 살았으니까 주위대랑 담미언니만 팀이니까 2대2야 거의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진짜 있다 어? 여기 너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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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아, 놀래라, 놀래라 여기있자 일단 여기가 저격당하기 좋아서 좀 주위를 잘 봐야돼 어, 뭐야, 뭐야, 하나는 동선데? 아, 나, 나 1대2, 1대2, 1대2 이거, 이거 동시우승 되거든요? 마지막에 같이 3초만 붙어있으면 돼, 오케이? 아, 진짜? 어딨지?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운 에펠탑 있지? 으음 으아아아아아악! 야! 야, 뭐야, 뭐야, 어디서 어디서 죽은 거야, 어디서? 에펠탑 좀 견자하고 있었는데 뚝빼기 맞았어 선방이 야, 이 사람 잘하는 사람이다, 징기스카니 저, 저 사람, 저격이야? 저격이야? 저격이야, 저격이야 어우, 나 1캔데? 그냥 숨어있어, 그냥 숨어있으면 돼 오겠지, 오겠지 올라간다, 지금 올라간다, 지금 올라간다 저기 로켓 있는 쪽이야, 로켓 있는 쪽, 올라간다 지금 사다리, 사다리 탔다, 사다리 탔다 폭탄 던진다, 도망가! 으아악! 으악! 그 사람은 그 아래에 있어, 그 사람은 아래에 있다고 도망가! 아래에, 왜 몇 키트가 없어? 야아아아악! 이 사람은 진짜 나은 사람이네 아아아아 아, 어쨌든 단면이 2등 했네 아, 야, 아쉽다 그래도 3등 안에 들었다 키트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자아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제32구역 서던어텍 생존모드 해봤습니다 어쨌든, 다음에는 다음에, 생존모드 다음주에 새로운 패치가 된대요 네, 그거는 더 연습해와서 한번 생존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